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 리즈원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잘 계셨어요. 오늘은 우리 타로뉴스에서 전해드리는 주간 별자리별 운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왔구요. 오늘은 1월 18일에서 1월 24일까지 별자리별 타로뉴세 여러분들께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지난주에는 썸네일 앞에께 좀 이상해가지고 우리 두루카님하고 그리고 건물주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것을 미리 캐치를 못하고 계속 지나쳤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8년만에 7년만인가 8년만에 집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몹시 바쁜 한주였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벌써 우리가 1월이 코로나의 어떤 2.5단계에서 1월이 벌써 중반기를 넘어서서 하반기를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에 관한 일들도 계속 좀 딜레이가 되고 정체와 지연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바람대로 1월에서 2월 사이에 좀 좋은 변화들이 와서 여러분들께 좀 활력서가 되는 정말로 코로나와 안녕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달리 올해는 좀 신수를 많이 물어보시고 길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에서 길을 언제나 잘 일러줄 수 있게끔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세월은 흘러가고 분명히 좋은 어떤 일들이 있을 거니까 이 와중에 우리는 취업도 해야 되고 이 와중에 우리는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이 와중에 또다시 학업도 이어가야 하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어쨌든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불만이야.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것보다는 저건 좋아. 저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긍정적인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늘 긍정적인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는 타로 뉴스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간 별자리별 운세 1월 18일에서 24일까지 양자리부터 해서 운세 전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운세 뽑도록 할게요. 양자리 분들 운세석 들어갈게요. 청혼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 6번이 뜨네요. 자 그러면 이쪽 저쪽 비교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비교를 해서 같이 판단을 하라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현실적인 면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을 잘 판단을 해서 어쨌든 시도하라. 판단하다. 하라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경제적인 쪽으로 이익이 될 방향으로 구독자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자 그렇게 되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왕카드가 뜨네요. 자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어떤 지금 자금들, 대출되는 것들 그거와 관련이 있게 되죠. 그런 거 잘 된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문서운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자 그래서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것과 관련이 있고 문서와 관련이 있다. 금전운은.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메이저 카드가 또 떴거든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할 것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의 직업적인 운에서는 두 가지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아마 지켜볼 것이다. 라는 것과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연애운은 펜타클 10번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거죠. 행복한 거고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뭔가 허가를 받는 거고 자 그래서 연애운은 좋은 결말이 있는 어떤 그런 연애운이다. 행복해지는 연애운이다. 건강은 걱정이 없고요. 자 그래서 건강은 원래 하든 그대로 쭉 유지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번 주의 좋은 점은 여성이 생각하는 어떤 촉 여성이 행동하는 어떤 공부들 여성이 행동하는 어떤 행동이나 판단하는 것들은 전부 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은 자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자 너무 감정적인 어떤 감각들로 판단하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신중하게 사력있게 철저하게 분석하여서 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두 가지로 판단을 하는 같이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나라와 문서와 관련이 있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고요. 연애는 펜타콜 10번이니까 어쨌든 행복한 결말이 있는 거고 건강은 지금 하던 대로 관리하시면 되고요. 여성이 하는 어떤 판단 자체가 긍정 자 그리고 너무 감정적인 것은 부정 아시겠죠? 양자리 분들 문체차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문세폭기 들어갈게요. 잘 하세요. 안녕히center 삼부 bons 그럼 한번 자, 항소자리 분들 운세해석 들어갈게요. 청운으로 보게 되면 커베이스가 뜯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제안에 관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감정적인 제안, 사랑의 제안, 그리고 동업의 제안, 뭔가 해볼래 하는 어떤 제안과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감정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이거는 템프런스 카드가 뜯거든요. 그럼 14번 카드인데요. 그러면은 정보에 관한 것, 그리고 인터넷에 관한 것, 그리고 먼 곳과 뭔가 소통하면서 정보를 입수하는 것, 이런 곳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고 하다 보면 금전에 관해서 아마 좋은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리고 연구한다, 그리고 변화가 있다. 자, 그래서 변화나 전진이 있는 그런 어떤 직업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운은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10개를 들고서 노력을 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 결론이 날 수도 있고요. 그가 책임질 수도 있고 그녀가 책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연애는 뭔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좋은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그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타워예요. 그래서 황수자리 분들은 우선은 운전을 하실 때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좀 사람 많은 장소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건강에는 조금 예상 외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이번 주의 좋은 점은 뭐냐면 가정에 머무르는 것, 그리고 주변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이번 주의 좋은 점이고요. 자, 남은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것은 이번 주에는 부정적인 거라고 합니다. 자, 긍정적인 것은 자신의 위치에서 만족하는 것 부정적인 것은 나무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보게 되면 커베이스 뭔가 새로운 어떤 재앙과 관련이 있고요. 금전은 정보와 관련이 있고요. 자, 직업은 약간 이동수, 변화, 열심히 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연애는 그나 그녀가 노력을 하고 있다. 자, 건강은 조금 조심하자.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뭔가 결론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가족끼리 행복한 것이 좋은 거고 남은 것, 내 것이 아닌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부리는 것은 부정의 작용이다. 아시겠죠? 우리 황수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장둥이 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er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은쇄석 들어갈게요 초운으로 보게 되면 완전 쓰리니까 기다림을 상징하게 되고 그리고 확장을 상징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해놓고 소식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어쩌면 그가 소식이 소식을 기다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제외에 관한 소식이 올 수도 있다 우리 제외 소식도 기다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외에 관한 어떤 소식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가 뭔가 결과물에 대한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가 이번 주에는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 아끼고 그리고 절약하고 돈을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어쩌면 남성에 의해서 돈에 대한 어떤 묶임이 약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서 지출에 관한 건은 어쩌면은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건은 어쩌면 정지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조금 아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스트렝스 카드 내가 다 쓸여낼 수 있다 책임질 수 있다 내가 한 것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계획한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다해서 하게 되면 좋으실 것 같다 직업적인 면은 괜찮습니다 중요합니다 메이저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소식이 온다 자 그래서 문자가 오거나 메시지가 오거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기다리시는 분들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건강은 크게 염려 없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여성의 감수성으로 생각하는 것 그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대화하는 것 이런 것이 좋은 거다 합니다 자 근데 부정적인 것은 뭐예요 너만이 뭔가 승리하는 것 너만이 너의 승리를 즐기는 것 다 같이 나누지 않는 것 이런 건 부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은 부정적인 자국이다 그래서 총운으로는 뭔가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결과물을 아마 조금 기다려야 아마 나올 것이다 누군가가 나의 소식을 기다릴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카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하기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진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소식이 온다 건강은 괜찮다 그리고 여성의 어떤 감수성 감정 이해하는 마음 연민의 정 사랑 이런 것이 긍정적인 작용이다 자 부정적인 작용은 너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니 같이 나누라 그래서 혼자의 승리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부정 아시겠죠 자 강중이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자리 분들 운세폭기 들어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 계자리 분들 운세폭기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은둔자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뭔가 심란한 마음이 좀 들 수 있다 고민이 깊어진다 연구가 깊어진다 자 그래서 뭔가의 몰입의 기운이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한주가 될 것 같다 요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제한이 있어요 자 컵을 들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투자해봐라 이렇게 움직여봐라 여기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제한이 있을 것 같다 자 근데 감정이죠 제한은 금전은 실제인데 제한이 감정이어서 이번 주에 완전히 판단하기에는 조금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요렇게 보여요 자 두번째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또 제한이 있어요 컵이죠 여기도 잔이고 여기 잔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한이 있는 거여서 요게 그런데 썩 내키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자 근데 힘을 내서 요렇게 보면 약간 마음이 이번에 개자리 분들이 활발하지를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받기 싫은 건데 어쨌든 목요일쯤 뭔가를 받아서 그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요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이게 마음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마음이 안 좋아 칼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안 좋고 서로 상처 줘서 마음이 안 좋고 자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기존 연애는 괜찮죠 자 그런데 마음이 상처... 아 기존 연애들은 상처 안 주기 위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연애는 어째 썩 좋은 건 아니다 요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건강은 확인하면은 깨끗해진다 요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회복한다 뭔지 확인한다 정확해진다 이런 게 건강원에는 떴어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들어오는 큰 돈 자 그리고 사업적인 성과들 제안들 이런 것이 긍정적인 작용이에요 자 부정적인 작용이 제외나 뭔가 심판 다시 기다리는 것 옛날 거 이런 게 다 부정적인 작용입니다 이번 주에는 옛날 거 제외 부활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총문으로 보면 약간은 마음이 약간 언둔적인 모습 그러니까 우울하고 몰입하고 그런 모습이고요 금전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약간 내키지 않는데 받아야 한다 사랑은 좀 씁쓸하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자 그래도 이번 주에 들어오는 제한 중에서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자 제외나 부활 예전 것과 관련되면서는 좀 별로다 아시겠죠 자 개자리 분들 음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 음세 뽑기 들어갈게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자자리 분들 음세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여성의 어떤 펜타클리터스 여성과 관련이 있는 돈이라고 하네요 진짜 이렇게 여자가 유다리 이렇게 많이 떴거든요 그러면 사자자리 분들은 여성과 관련이 있는 돈 투자 자 그리고 무슨 경력 판단력 이런 것과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생활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집 우리엄마 자 그리고 여성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사자자리 어떤 총운으로 떴고요 자 금전은 좋다고 하네요 컵 3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여성들과 관련된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결과물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금전은 투자를 해도 괜찮고 뭔가 대체적으로 금전운에서 판단은 다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럼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뭔가 저울질을 하는데 지금은 뭔가 판단하기에는 쉽지는 않다 두 가지를 어쩌면 다 가져가야 되는 양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직업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랑은 좋아요 러버 카드죠 그래서 그와 사랑하는 카드라서 만나도 좋고 새로운 만난도 좋고 연애하시는 분도 좋고 다 좋다 그래서 연애는 러버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떠나보는 것 새로 시작해 보는 것 뭔가 세계에 대해서 비중을 좀 더 두어 보는 것 이게 우리 사자자리 분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뭔가 생각하시되 새로운 쪽으로 조금 비중을 더 두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부정적인 작용이 이번에는 돈에 대한 어떤 궁핍함이 부정적인 작용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너무나 궁핍한 마음 그리고 풍요롭지 못한 마음 이런 것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조금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자 너무 부정적인 전망은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자 청문으로 보게 되면 여성과 관련 있는 돈이 떴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은 결론이 있을 것 같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카드고요 그리고 연애는 좋고요 건강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떠나보는 것 시작해 보는 것 시도해 보는 것 생각해 보는 것 이런 면에서는 다 좋다 너무나 금전적인 면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찾아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녁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청문으로 보게 되면 컵 7번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생각이 많아요 컵 7개를 쳐다보면서 생각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컵 7개를 쳐다보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걸 해보면 어떨까 저걸 해보면 어떨까 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번 주에는 7개의 컵을 바라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판단을 안 하셔도 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뭔가를 두고 생각이 많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를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생각한 만큼 그리고 그리고 꿈을 꾸는 만큼 어쩌면은 이루어진다 가 되는데 변함이 없을 수도 있다 가 돼요 그런데 부정의 작용은 없어요 뭔가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건 없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웰드는 완성된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돈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이나 감수성 그리고 생각 엄마 자 그리고 여자와 어떤 관련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잘 대하면 좋을 것 같다 너무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자르면 안 된다 그리고 강하게 나가면 안 된다 약간은 감정적으로 조금 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연애는 소식이 온다 연애는 소식이 온다 지금 막대기가 날라오죠 그래서 연애는 변화가 있으면서 소식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약간의 지금 머뭇거림은 긍정의 작용인데 분명히 지금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잘 체크를 해서 분명히 마무리를 하게 되면 좋은 작용이 있을 것 같다 자 쳐다보고 열심히 고민한 다음에 이번 주에 잘 마무리를 하게 되면 좋은 작용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너무 무자르듯이 끝내는 것은 이번 주에는 부정적인 작용입니다 별 좋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총우는 컵 7개를 바라보고 있으니 뭔가 생각이 많다 자 금전은 손해는 없으며 뭔가 완성된 모습이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의 감수성으로 그들을 대하라 생각하라 자 그리고 연애운에서는 소식이 온다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음 7개의 펜타클은 뭔가 잘 처리해야 될 것이 있다 긍정 잘 처리해라 긍정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은 부정적인 뭔가 무자르듯이 끝내버리는 것은 부정적인 작용이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세뽑기 감사합니다 그럼 keit 도와주œ safon 가려주세요 그러세요 자, 천칭자리 분들, 천칭자리 분들, 우세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소드 에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뭔가 확실하게 실행이 될 것이다. 결정이 나서 드러날 것이다. 결정이 나서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소드 에이스에 칼이 떴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 될 것이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변화를 시켜본다.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줘본다. 자, 그리고 변화를 주려고 생각해본다라는 컷 8번이에요. 자, 그러면 한 번에는 금전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는다. 조금 더, 한 번 더 공을 들인 끝에 이거는 아마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금전적인 작용이 있다. 단 한 번 더 공을 들인 다음에 금전적인 좋은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는 없어요. 뭔가 곰곰 생각할 것이다. 돈과 관계되면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변화는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곰곰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제한. 아,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거에 좋은 거죠. 그래서 감정이 새로 채워지면서 아마 좋은 제한이 있는 그런 연애입니다. 자, 건강은 걱정이 없습니다. 자, 그럼 좋은 점은 남자의 어떤 금전에 관한 판단력이 이번 주에는 좋은 점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남자의 성숙한 남자, 뭔가 경제적으로 사업가적인 능력이 있는 남자, 금전적으로 완숙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 남자가 긍정의 작용이고요. 부정의 작용은 누군가의 제한이 부정적인 작용이라고 하네요. 약간은 가식적인 것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한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하게 잘 살펴보자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끝나는 게 있다. 자, 금전은 두 번의 공을 들여야 한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떤 긍정적인 어떤 사랑합니다라는 어떤 좋은 감정이 들어온다. 건강은 괜찮다. 성숙한 남자의 돈에 대한 운용력, 이런 것을 믿을 만하다. 자, 그리고 약간은 뭔가 미듭지 않은 어떤 제안들은 이번 주에는 좋은 게 아니다. 아시겠죠?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소드 7번이에요. 자, 그러면 뭔가 돌아보고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약간 근데 미진하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완벽한 마무리는 이번 주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놓치는 것이 없나라는 것으로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마무리가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이것도 한 번을 더 하는 수고로움을 거친 다음에 어쩌면 결론이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놓치는 것에 대해서 있는지 잘 생각해 보자 라는 자세를 의미해야 될 것 같고요. 금전 후는 내가 다 쓸어낼 수 있다, 책임질 수 있다, 열심히 할 수 있다 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어쩌면 내가 조율을 잘 해가면서 책임을 져야 될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이럴 때는 원래 하던 것에 내실을 기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고체적으로 차차차차 생각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연애운 해로 봤을 때는 컵 6번이죠. 예전에 알던 그가 와서 다시 나에게 사랑의 제안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아니고 아는 사람 중에서 그리고 연인은 아니었는데 연인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어떤 감정적인 면을 가진 어떤 제안이 있을 수 있다. 과거의 인형과도 관계가 있다. 어쩌면 제외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고요.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이번 주에는 바쁨이 긍정적인 작용이다. 그래서 여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작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남의 일을 대신할 수도 있고 어쩌면 경쟁 상황에서 내가 이겨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긍정적인 작용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작용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생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공상화는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작용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은은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한 번만에는 안 될 것이다. 는 것이 총은으로 뜯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내가 책임지는 만큼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급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그가, 그가, 옛날에 그가 다시 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고요. 어쩌면 이번에 열심히 하는 것이 된다. 합격한다. 책임진다. 자, 거기에 너무 많은 생각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전갈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 사수자리 분들은 이번 주 중요합니다. 이상한 메이저 카드가 굉장히 많이 떴어요. 자, 총운으로 보면 월드 카드가 떴거든요. 뭔가 완성되는 모습의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월드 카드가 떠서 완성이 되어서 여성이 완성되는 모습, 해외와도 관련이 있고 생각하는 것의 어떤 완성점이 나오는 것이 사수자리 총운입니다. 자, 거기에 대체적으로 거의 긍정적인 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거기다가 금전적인 면에서는 같이 판단을 하라. 투자를 잘, 투자에 대해서 어느 쪽이 좋을지 같이 판단을 하라고. 이거는 분산 투자, 단계적인 투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올인하시면 안 돼요. 잘 나누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은 성과가 있어요. 완제사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성과가 내실 있는 성과, 가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 그런 것이 직업적인 면에서는 있게 되고요. 애정운에서는 썩내키지 않는데 누군가가 만나볼래, 해볼래 이런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잔을 받아보면 좋아요. 자, 구름 속에서 나온 어떤 손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작용이 있으니까 잔을 받아봐도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주에 건강적인 면에서는 소트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어떤 것에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크게 건강적인 면에서 염려는 없어요. 이번 주에 우리 사수자리 분들에게 좋은 점은 운명예술이 바뀌었었어요. 어떤 패턴의 반복, 운명의 반복 뭔가 운명적인 것을 만나게 되는 것 운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긍정적인 작용이고요. 부정적인 작용은 이동, 변동 너무 열심히 하려는 것 주변을 살피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부정적인 작용입니다. 그래서 조율을 해서 가야 함으로 너무나 막무가내로 뭔가를 밀어붙이는 것은 이번 주에는 좋은 작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총운으로는 월드카드 완성된 것 듣고요. 금전적인 면에서 같이 판단을 하라. 직업적인 면에서는 가정과 관련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연애는 뭔가 제안, 소개, 만나봐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고요. 운명의 어떤 운명의 작용이 이번 주에는 있을 수 있다. 운명의 작용 자, 그 다음에 너무나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 변화하는 것 이런 것은 좋은 작용이 아니에요. 사수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좋은 거 떴어요. 뭐냐면은 러버 카드가 뜨네요. 자, 관계성이 좋은 카드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림이 좋은 카드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좋은 거고 어쨌든 사람들과 관계가 있음으로 해서 운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카드가 되고 두 번째로는 연애 운도 좋은 거 같아요. 자, 그래서 여성 운이 너무 모자르듯이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거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묶였어요. 자, 그래서 뭔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아마 지연이나 정체나 문서도 안 나갈 것이고 약간 묶여서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안 변할 거야 라는 어떤 작용이 금전적인 면에서 떴고요.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전진의 카드입니다. 열일한다, 노력한다, 변화한다. 자, 그래서 달려나가는 카드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는 어떤 모습의 카드가 직업 운에 떴고요. 연애 운에서는 그녀가 냉정하게 카드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어떤 말과 언어로 표현되는 어떤 냉정한 작용이 아마 있을 것 같다. 쎄다, 쎄. 자, 그런 어떤 쎄하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게 술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과도한 음주.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건강을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기다림이 좋은 거라고 합니다. 뭔가 이번 주에는 조금 심사숙고하면서 잔잔히 기다린다 생각을 하는 것이 조금 심의나 휴식도 괜찮다고 하네요. 이런 건 또 바쁘게 움직이는데 어쨌든 기다림이 긍정적인 작용. 자, 부정적인 작용은 어쩌면 상처받을 수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 자, 그런 것이 부정적인 작용이에요. 자, 그래서 관계성이 좋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번 주에는 상처를 주지 않고 자, 지내는 것이 그리고 상처를 받지 않고 아마 잘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감정의 상처를 받는 것이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이번 주에는. 자, 그래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룰펴가는 것이 이번 주에는 좋은 거고요. 뭔가 묶이는 거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일은 열심히 하는 거고 연애는 여자의 칼이 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건강은 술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으세요. 자, 기다림이 긍정적인 작용이고요. 부정적인 작용은 어쩌면 상처받이 부정적인 작용입니다. 염소자리 분들 우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 우세 뽑기 들어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kenntamorph muốn 읽을게요. آ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여사제 카드가 뜯거든요. 그러면 물병자리 분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할 것이다 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기운보다는 약간은 정체가 되어 있는 심사숙고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내면의 어떤 마음에 내면의 주변의 말을 너무 많이 듣지 말고 내 내면에서 주어지는 답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나라와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국가 나라 조금 더 큰 힘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서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것이 분명히 있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페타클 10번이에요. 자 그러면 좋은 어떤 결론, 가족적인 분위기, 금전과도 금전의 좋은 성과들,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좋은 어떤 긍정의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애정우는 약간 소개를, 소개팅이나 소개를 받으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윗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고 가족과도 관련이 있는 거고 어쩌면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가족에게 소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애정우는 대체적으로 좋아요. 전통과 가문과 지방과 관련이 있다. 자 건강은 크게 염려할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의 좋은 점은 아껴라, 생각하라, 자 그리고 움직이지 마라, 심사숙고하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작용이고요. 자 부정적인 작용은 뭔가 지출하는 거, 과도하게 쓰는 거, 여자가 부정적인 작용이에요. 자 그래서 너무 과도한 물질의 소비는 이번 주에는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우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 자 그리고 나라와 관련이 있는 금전은 큰 세력과 관련이 있는 금전은 문서와 관련이 있는 금전은 직업적인 성과는 좋다, 보상이 있다. 그리고 지방과 관련이 있고 금전적인 어떤 보상과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애정운에서는 지방, 가정, 가문, 윗사람, 안내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뭔가 보존하는 것, 지키는 것, 이런 것이 긍정적인 작용이고 지출하는 것, 과도하게 쓰는 것, 이런 것은 부정적인 작용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자리 분들 은새뽑기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물고기자리 분들 은새뽑기 들어갈게요. 자 물고기자리 분들 은새뽑기 들어갈게요. 자 청원으로 보게 되면 컵 8번입니다. 떠난다입니다. 자 떠난다, 가본다, 변화를 주어본다,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변화는 줄 수 없습니다. 한 두 번의 뭔가 공이 들어가면서 변화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변화에 대한 약간은 기미, 자 그리고 변화에 대한 생각들, 떠나보는 것,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정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펜타클 킹입니다. 자 그러면 좋죠. 그래서 돈에 대한 어떤 운용력, 돈에 대한 어떤 큰 돈과 약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투자도 괜찮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약간 정적인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작용이에요. 변화,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아마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변화의 기운은 좀 약하다, 그대로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연애는 뭔가, 연애는 행복한 거죠. 자 그래서 가정으로 행복한 거고, 그 다음에 좋은 결론이 있는 거고, 그리고 승낙을 받는 거고, 굉장히 행복한 어떤 연애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은, 완주 5번은 에너지와 열정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코로나는 별 관광에 관련이 없고요. 건강적인 면에서는 에너지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번 주가 굉장히 밝고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좀 해맑게 생각해봐도 된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맑게 생각해봐라, 자 아마 태양이 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자 부정적인 작용은, 자 머뭇거리는 것, 약간은 지체되는 것, 이런 것이 부정적인 작용입니다. 분명히 지체하다 보면, 분명히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지체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물고기 자리 분들은, 약간 변화에 대한 기운이 있습니다.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 근데 바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 좋은 제한,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변화보다는 머물러 있는 쪽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애정은 좋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에너지의 보충이 필요하다, 자 해맑은 정신이 필요하다, 잘 될 것이야는 관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뭔가 머뭇거림은 있지만, 분명히 좋은 결론이 잘 될 것이야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까지 주간 별자리별 운세 말씀드렸고요. 제가 조금 빨리빨리 말을 하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운세 참고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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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